제 6회 평화음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회로는 여러분들 은하철도 부부랑 전수회의 고향 목소리 들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김용식 박사님의 사회로 저희가 이제 평화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제 6회 평화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례자 김용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 김용식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리플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평화음악회는 코로나 일부러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서울과 고성의 리플리 청소년들이 국내 최고의 음악인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답고 뜻깊은 음악축제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핵심문 같이 아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단의 상징인 EMT에서 캐치된 이번 평화음악회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고성을 전세계에 알고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는데 국내 귀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 갑작원 기위 계연령님 피아노 관주 박베이선 피아노 관주 박베이선 기위 계연령님 피아노 관주 박베이선 피아노 관주 박베이선 organise 어린 시절 나를 끼도 인도해 주신 내가 오지 그 모든 기세 없기 없이 날 위해 송으셨네 말로나 할 수 없어라 우리를 다하며 있어라 주님의 축복 내리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세월 지나를 나의 삶에 주사랑을 나의 삶은 주사랑을 나의 삶은 우리 우리 사무치네 말로나 할 수 없어라 우리를 다하며 있어라 주님의 축복 내리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세월 지나를 나의 삶에 주사랑을 나의 삶은 우리 우리 사무치네 우리 우리 사랑 속에 나의 삶은 주님의 축복 내리소서 우리 우리 사람들람こう define 오늘의 삶은 주사랑을 나의 삶은 Sky 감사합니다.